이제 경복궁 타령을 1절부터 12절까지 배워봤으니까 그 노래에 대한 장단을 배워볼게요 경복궁 타령 장단은 자진모리 장단이에요 자진모리 장단은 덩쿵쿵덕쿵 덩쿵쿵덕쿵 덩쿵쿵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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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노래하고 같이 하면서 해볼게요. 2장 단 시작 남문을 열고 한 장단 시작 남문을 열고 파루를 치니 시작 파루를 치니다. 파루를 치니 개명산천이 한 장단 시작 개명산천이 개명산천이 발가온다 발가온다 에 두 장단 시작 가훈이 다 고기보다 얼얼얼 고흐리고 다시 해볼게요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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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문을 열고 파루를 지니 여기까지 시작 남문을 열고 파루를 지니 개명 산천이 밝아온다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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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에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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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롤롤 거리고 방아로다 롤롤롤 거리고 방아로다 이제 한자씩 나가볼게요 남문을 열고 하루를 지니깨면 산천이 발가운다 시작 남문을 열고 하루를 지니깨면 산천이 발가운다 에이아 에이아 얼렐렬 거리고 방아로다 에이아 에이아 얼렐렬 거리고 방아로다 그럼 연결해서 해볼게요 에 시작 에 남문을 열고 하루를 지니깨면 동산천이 발가운다 에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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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렐렬 거리고 방아로다 이렇게 해서 경복궁 타령 1절 장구로 해봤는데 무릎장단으로 해볼게요 덩쿵 쿵덕쿵 덩쿵 쿵덕쿵 이거예요 이거 세 번 해볼게요 시작 덩쿵 쿵덕쿵 덩쿵 덩쿵 쿵덕쿵 덩쿵 쿵덕쿵 에 그러면 에에에, 여기까지 시작 에에에, 한 번 더 시작 에에에에, 남 문을 열고, 발 우를 지니 역과 두 장 다 시작 남 문을 열고, 발 우를 지니 남문을 열고 하루를 지니 시작 남문을 열고 하루를 지니 계명산천이 밝아온다 시작 계명산천이 밝아온다 계명산천이 밝아온다 계명산천이 밝아온다 남문을 열고 하루를 지니 계명산천이 밝아온다 시작 남문을 열고 하루를 지니 계명산천이 밝아온다 에 시작 에 에 에 에 시작 에 에 에 에 에 에 에이아 시작 얼렐렬거리고 방아로다 얼렐렬거리고 방아로다 얼렐렬거리고 방아로다 얼렐렬거리고 방아로다 에이아 남문을 열고 하루를 지니 개명산천이 밝아온다 에이아 남문을 열고 하루를 지니 개명산천이 밝아온다 에이아 에이아 얼렐렬거리고 방아로다 에이아 에이아 얼렐렬거리고 방아로다 에이아 에이아 얼렐렬거리고 방아로다 에이아 에이아 얼렐렬거리고 방아로다 네 그러면 곡을 연결해서 해볼게요 처음서부터 시작 에이아 남문을 열고 하루를 지니 개명산천이 밝아온다 에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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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렐렐렬거리고 방아로다 그렇게 해서 장구장단 또 무릅장단까지 배워봤습니다 교과서에 있는 그대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과서에 있는거 말고 교과서에 있는거 말고 우리 그냥 일반 수리하는 사람들이 하는 전통을 그대로 해볼게요 남문을 열고 하루를 지니 개명산천이 밝아온다 개명산천이 밝아온다 에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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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렐렐렬거리고 방아로다 그럼 연결해서 해볼게요 자 보세요 에이아 남문을 열고 하루를 지니 개명산천이 밝아온다 에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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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렐렐렐렬거리고 방아로다 이렇게 시작 에이아 남문을 열고 하루를 지니 개명산천이 밝아온다 에이아 에이아 열렐렐렐렐렐렐ㅎ pps 그럼 장구를 하면서 아 fin 두 장단 있어요. 그 다음에 남문을 열고 파루를 지니 시작 남문을 열고 파루를 지니 또 두 장단 있어요. 또 두 장단 개명사천이 빨가온다 시작 개명사천이 빨가온다 남문을 열고 파루를 지니 명사천이 빨가온다 시작 남문을 열고 파루를 지니 명사천이 빨가온다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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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올렐럴 거리고 방아로다 그러면 본절은 4장 단위인데 후렴 부분에서는 5장 단위인 것 같은데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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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야 이렇게 해서 후렴 부분에서는 다섯 장단이 들어봤어요. 이렇게 시작 그 다음엔 2절 들어갈게요. 에 시작 에 얼축사월 각자 이래 시작 얼축사월 각자 이래 얼축사월 각자 이래 얼축사월 각자 이래 경복국을 이루기세 경복국을 이루기세 경복국을 이루기세 경복국을 이루기세 얼축사월 각자 이래 경복국을 이루기세 얼축사월 각자 이래 경복국을 이루기세 예 그러면 참사부터 무력까지 시작 에 에 에 에 얼축사월 각자 이래 경복국을 이루기세 에 에 에 에 야 얼얼얼 거리고 바 바 로 에 이렇게 무릎장단 또 얼축사월 자 덩쿵쿵 덕쿵 요거 에 에 에 시작 에 에 에 얼축사월 각자 이래 시작 을축사월갑자이래 경복궁을 이루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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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3절 도편수의 에 두 장 다 시작 에 도편수의 거동을 바라 시작 도편수의 거동을 바라 목통을 들고서 갈팡질팡한다 도편수의 거동을 바라 목통을 들고서 갈팡질팡한다 도편수의 거동을 바라 목통을 들고서 갈팡질팡한다 에 에 도편수의 거동을 바라 목통을 들고서 갈팡질팡한다 에 에 에 얼렐렬거리고 방하로다 에 그러면 또 장구로 해볼게요 덩쿵쿵덩쿵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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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통을 들고서 갈팡질팡하니라 목편수의 거동을 바라 목통을 들고서 갈팡질팡하니라 그러면 A에서부터 우령까지 시작 목편수의 거동을 바라 목통을 들고서 갈팡질팡하니라 에에에이 야 넓넓거리고 바라우니라 outro 네 그 다음에 4절 에 시작 에 우과 붕궁쌍 소리가 된 소리 이냐 우왕궁쌍 소리가 된 소리냐 우왕궁쌍 소리가 된 소리냐 우강쿵쾅 소리가 된 소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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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A에서부터 우령까지 시작 우강쿵쾅 소리가 된 소리야 우강쿵쾅 소리가 된 소리야 우강쿵쾅 소리가 된 소리야 우강쿵쾅 소리가 된 소리야 석수장이 거동을 봐라 우강쿵쾅 소리가 된 소리야 석수장이 거동을 봐라 우강쿵쾅 소리가 된 소리야 석수장이 거동을 봐라 우강쿵쾅 소리가 된 소리야 그럼 A에서부터 시작 에 석수장이 거동을 봐라 우강쿵쾅 소리가 된 소리야 우강쿵쾅 소리가 된 소리야 석수장이 거동을 봐라 석수장이 거동을 봐라 망망칠 들고서 눈만 꿈뻑한다 석수장이 거동을 봐라 망망칠 들고서 눈만 꿈뻑한다 석수장이 거동을 봐라 망망칠 들고서 눈만 꿈뻑한다 그럼 참사부터 에서부터 후렴까지 시작 석수장이 거동을 봐라 망망칠 들고서 눈만 꿈뻑한다 에 에에에에에 에 헐렬거리고 바로다 6절 에에에 Motor car man 에에에 이에 시작 에에에 한양조가 생긴 후에 시작 한양조가 생긴 후에 경복궁을 이루겠네 경복궁을 이루겠네 한양조가 생긴 후에 경복궁을 이루겠네 한양조가 생긴 후에 경복궁을 이루겠네 그러면 에서부터 부령까지 시작 에 한양조가 생긴 후에 경복궁을 이루겠네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이야 헐레렐렬 거리고 방아로니 음 고 다음에 에에에에에에에에 시작 에에에에 황화문을 중심하여 시작 황화문을 중심하여 좌우편에 십자각선네 광화문을 중심하여 좌우편에 십자각선네 에서부터 시작 황화문을 중심하여 좌우편에 십자각선네 에헤야 얼렐렬거리고 방아로라 그 다음 8절 에 시작 에 광화문은 정문이오 시작 광화문은 정문이오 부그로는 신무문일세 부그로는 신무문일세 광화문은 정문이오 부그로는 신무문일세 광화문은 정문이오 부그로는 신무문일세 광화문은 정문이오 부그로는 신무문일세 광화문은 정문이오 부그로는 신무문일세 왕무원일세 광화문은중 여기까지 시작 네, 황화문은 정문이오, 흐로는 신문일세, 황화문은 정문이오, 흐로는 신문일세, 황화문은 정문이오, 흐로는 신문일세, 황화문은 정문이오, 흐로는 신문일세, 예, 예, 야, 얼렐렬거리고 강하로랑, 그 다음에 에, 시작, 에, 동쪽에는 공춘문이오, 시작, 동쪽에는 공춘문이오, 삼쪽에는 영춘문일세, 삼쪽에는 공춘문일세, 동쪽에는 공춘문이오, 삼쪽에는 영춘문일세, 동쪽에는 공춘문일세, 예, ag대 쪽에 금천 군일세, 예, 그리고 에서부터 시작, 예, 예, 강쪽에는 공춘문이 오고, 삼쪽에는 영춘문일세, 에 리얼 으롤롤 거리고 강하로iler 그럼 요것도 무릎장납도 то 해야되겠죠 동쪽에는 에 시작 에 동쪽에는 동쪽에는 건축문이요. 시작. 동쪽에는 건축문이요. 서쪽에는 영축문이요. 동쪽에는 건축문이요. 단산공항은 죽시를 물고 겨고동 속으로 넘나든다 단산공항은 죽시를 물고 겨고동 속으로 넘나든다 단산공항은 죽시를 물고 겨고동 속으로 넘나든다 그럼 애서부터 시작 단산공항은 죽시를 물고 겨고동 속으로 넘나든다 에에. 에에. 에이 야. 얼렐러리 고리고 바르하다. 에. 두 장단시 짝. 에에. 탄산 공항은. 육심을 하고 시작. 단산 봉황은 족씨를 물고 보동석으로 넘나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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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에 에에에 에에에 이야 얼렀렬 거리고 가러 가라 에에에에에 두 장단 시작 에에에 남산하고 시비봉개 시작 남산하고 십이봉에 보자 간당이 월월 날아듣는다 보자 간당이 월월 날아듣는다 남산하고 십이봉에 보자 간당이 월월 날아듣는다 남산하고 십이봉에 보자 간당이 월월 날아듣는다 남산하고 십이봉에 보자 간당이 월월 날아듣는다 에이 야 올할 걸고 방아로 무릎장단 에이 두 장단 시작 남산하고 십이봉해 시작 남산하고 십이봉해 오자 간쌍이 호럴나라든다 오자 간쌍이 호럴나라든다 남산하고 십이봉해 오자 간쌍이 호럴나라든다 남산하고 십이봉해 오자 간쌍이 호럴나라든다 에서부터 시작 남산하고 십이봉해 오자 간쌍이 호럴나라든다 에 에이 야 얼렐렬 AH어리고 방아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에 시작 에에 만세 만세 막만세에 만세 만세 만만세라 약질하는 대한민국 만만세라 약질하는 대한민국 만만세라 만세 만세 만만세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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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헤헤헤헤야 얼널널널로 시작 에헤헤헤야 얼널널네 어리구 황화로다 황화로다 만세 만세 만만세라 약진 않은 대한민국 만만세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마지막 후렴은 좀 다르거든요 만세 만세 후렴까지 같이 해볼게요. 시작 만세 만세 만만세라 약진 않은 대한민국 만만세라 열걸걸걸 바르다 그러면 지금까지 장구를 배워보았고 무릎장단으로도 배워보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종합으로 장구장단 치면서 해볼게요 이렇게 좀 올려서 할게요 시작 에이 불쭉사월 강자이래 행복궁을 이룹이 에이 에이 얼렀렀거리고 방아로다 에이 복병수의 거도을 바라면 동물 줄하고선 달팡틸팡하니라 활롤롤거 버리고 방하로다 풍광풍광소리가 Resistance 문소리가 영국씨 현대에 빠지는 소리라 에헤이야 열럴벌 버리고 방아로다 에헤이 성수장인 거동을 바라 망망칠 들어갖고서 꿈만 꾼 거간다 에이야 올럴럴 거리고 강하로다 에이 한양조가 생긴 후에 경복궁을 이루겠네 에이야 올럴럴 거리고 강하로다 에이 황화물을 중심하여 여야 우겨낸 신자작선대 에이 올럴럴 거리고 강하로다 에이 황화물은 정문이여 고구로는 신문일세 에이 에이 야 올럴럴 거리고 강하로다 에이 황화물은 정문이여 고정조개는 영춘일세 에이 에이 야 올럴럴 거리고 강하로다 에이 황화물은 정신을 물고 고정조개는 영춘일세 에이 황화물은 정신을 물고 고정조개가 강하로다 에이 황화물은 정신을 물고 지자작선대 에이 황화물은 정신을 물고 예예예예예예야 얼렀럴거리고 밤하러 온다 예예예예 만세 만세 만 만세 라 약진 않은 대한민국 안 만세 라 예예예예 예예예 이렇게 해서 우리 경복궁 타령 교과서에 있는 1절 교과서에 있는 음표대로 그대로 1절 되어갖고 또 일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식으로 또 1절부터 12절까지 배워봤습니다. 12절의 만세 만세는 항상 노래할 때 마지막에 이걸로 마무리를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장구를 장구로 또 무릎장단으로 이렇게 해서 장단까지 다 배워봤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